사랑이 가득사우리 가족 오늘도 할림보다 할림보다 더 행복히 지내래요 아직 아니야 더 행복히 지내요 더 행복히 지내요 더 행복히 오늘도 할림보다 할림보다 더 행복히 지내요 외국사람을 쓴거 아니야?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가족 오늘도 할림보다 할림보다 더 행복히 지내요 더 행복히 행복히 지내요 너가 행복히 라고 썼잖아 행복히 행복하다는 뜻이야 행복 더 행복히 뭐를 그려 오리 오리 오리를 그린다고? 왜 누가 핫콩이 핫콩이가? 핫콩이가 오리를 그린다고? 응 무슨 소리야? 핫콩이는 하트도 먹고 하트를 먹고? 응 웃었는데 콧물이 나 웃었는데 콧물이 나? 안나는데? 잘가 안녕 아직도 이빨 뜯는거 너 이빨 뜯는거 어디서 봤어? 오빠가 안좋아 보인다 정말 불량식품같아 이모가 뜯어줄까? 됐어요 이모가 뜯어줄까? 정말로 뜯어줄까? 먹어서 먹을 거야 먹어보세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아니 드시라고요 내 도와빵 내 빵 먹어버리겠다 야자치 먹어버리겠다 손님은 엄마 사랑한다면 한입 주고 안사랑하면 주지마 안줘 안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엄마 안사랑하는구나 진짜로? 알겠어 무슨 말이야? 그냥 씹고 지었넣어 진짜 좀 바로? 이따 썩는 맛 근데 되게 맛있어 불념 씹은 맛이다 너무 다 먹으면 안될 것 같아서 내가 빠져먹어 왜 언니만 쫓아다녀 언니 어딨어요? 언니 어딨어요? 이 손 떨리나봐 손 저렇게 내려봐 이 손 화이팅 진짜 잘 탄다 밧줄 잡아 밧줄 잡으세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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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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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모두한테 얘기해줘 beni 꼭 구매해 이건 혜리랑 얘기해야지 뭐 좋아해야 돼 왜? 나도 이거. 왜? 나는? 나는? 나는. 이걸 좋아해. 아니 너 이거랑? 이건 이거는 뭐라고 했어? 누구랑 제일 친해? 최민이. 최민이랑 제일 친해? 최민이? 아 근데 어인애? 내 어인애는 최민이 있는지. 얘가 철민이야, 철민이래. 철민아 안녕. 있어요. 일단하고 키사 한번 해줘. 너무 좋은 거 같아, 키링 아니야? 얘네만 나가봐라. 자, 마셔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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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좋은 거야. 엄마. 나 아까 해. 오. 아까 먹었잖아. 으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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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조토 오면 줄게. 이게 파스타야? 오, 파스타. 와아아아악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인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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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n. 가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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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